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사회자, 사회자,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뉴스 3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 것 같은데 연준이 제로금리 동결 예상은 됐던 부분인 거죠? 이건 예상됐던 건데 시장 반응이 문제인데 이학용 교수님 모셔서 주문을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마는 아마 올해 들어서는 아마 미국 주식이 3대 주식이 다 공이 가장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연준의 어떤 발표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연준의 성명문의 요진이 이런 거에요. 거의 안 바뀌었는데 경제활동과 고용의 회복 속도가 완만해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완만해졌다. 전에는 없던 표현인데 완만해졌다. 전에는 이제 회복 중에 있다. 뭐 이렇게 그냥 평이한 문구를 썼는데 여기 모더레이트라는 그러니까 완만해졌다. 그러니까 이건 좋지 않다는 거죠. 회복의 속도가 완만해졌다. 그럼 경기에 대한 인식은 다소 후퇴됐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거기다가 이제 경제활동과 고용의 약화는 팬데믹의 부정적인 영향의 큰 부분에 집중됐다. 그건 뭐냐면 아직도 미국 경제에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굉장히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던 그 부분이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게 뭐겠어요. 서비스업이라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의 저조함이 미국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거죠. 경제에 대한 인식이 전보다 안 좋아졌으면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우호적인 시장 친화적인 어떤 대책 같은 게 나와주면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거죠. 그런데 경기는 안 좋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은 별게 없었어요. 메뉴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준 이거 예전에 테이퍼링 이런 얘기 테이퍼링 뭡니까. 수도국시 장군 유동성 축소하는 거. 그런 스탠스에 조금 더 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인식들이 시장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비일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발표한 다음에 별도 성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달짜리 레포 운영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거든요. 한 달짜리? 레포. 레포. 레포가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리퍼채싱.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 공급 창구 역할을 한다는. 오건영 부부장 얘기를 많이 이 얘기를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레포 운영을 이제 2월 2일과 2월 9일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연준이 부연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미국의 단기 한 달짜리 레포라는 게 은행 간의 어떤 은행 금융권의 어떤 단기 유동성을 관리하는 창구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채권을 갖고 오면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건데 사실은 미국 1개월짜리 단기 금융시장이 지금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단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경기도 안 좋다 그러고 또 추가 유동성 확대에 대한 언급도 없고 또 오비일학 또 레포 운영도 중단한다 그러니까 진짜 유동성 좀 축소하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들을 시장에서 좀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약세의 원인을 이하영 교수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스티빌리스 패키지를 포함한 이 재정지출이 광범위하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일부 취약계층이라든지 취약산업에 타켓티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20위에서 유로 강세 관련된 20위 발언 같은 것도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크게 빠졌는데 어쨌든 이걸 이제 조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떤 연준에 더 추가적인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더 이상 동력을 얻을 수 없다라고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늘 오갈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제도 우리 증시도 힘이 없는 모습을 또 보였고 중국의 긴축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1월 하순 또 2월 초순으로 가면서 조금 약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EBS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에 나오셔서 현금 확보, 작년 말부터 현금 확보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하셨는데 어쨌든 장이 굉장히 그 이후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고성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중에도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좀 긴장된 아마 올해 들어서는 가장 긴장된 그런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연준의 제로금리 동결 그리고 그 별도로 발표된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계속해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매수 규모가 벌써 지난해 3분의 1 수준입니까? 올해 들어서만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1조 6,500억 정도를 샀거든요. 지금 한 달 정도 된 거네요. 한 달이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작년 총 합쳐서 개인 순매수 금액의 거의 3분의 1, 작년에 64조 원을 샀으니까요. 작년도 사실 많이 산 거잖아요. 작년에 64조 원을 제일 많이 산 거죠. 기록적인. 네, 기록적으로 제일 많이 산 해인데 벌써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작년 순매수의 3분의 1가량을 이미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주시장에 대한 전망은 차체하고 강세냐 약세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게 요즘에 증시에 관련된 전망을 하시는 분이나 또 매니저들이나 너무 극단적인, 굉장히 사실은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할까? 굉장히 긴장된. 저희 인터뷰할 때도 보면 약간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거 하나만 꼽으라면 속도입니다, 속도. 양도 양이지만 너무 빨리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빨리 사게 되는 배경은 뭐냐면 포머라는 거, 나만 소외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심리의 발현이라면 그거는 시장이 브레이크를 좀 걸 가능성이 있죠. 항상 쏠림 현상은 매수든 매도든 시장이 코렉션을 해 주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샀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하고는 정반대 쪽으로 간다는 거죠. 삼성전자에만 10조 원 가까운 돈이 물렸어요. 아까 제가 얼마 샀다고 그랬죠? 작년에 60. 아니요, 지금 올해. 올해. 21조 6천억을 샀는데 이것 중에서 삼성전자가 10조 원을 샀답니다. 절반이에요?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이 쏠림도 상당히, 물론 이제 우리나라 대표기업이 대형 우랑주도 아직도 삼성전자의 개인 지분은 그때 보니까 한 7%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여지가 있다는 건 인정. 그런데 너무 좋은 상차림도 너무 빨리 먹다 보면 체할 수가 있잖아요. 체할 수 있죠. 너무 빨리 산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21조 6천5백억 중에 보시면 코스피가 18조 7천억이고 코스닥은 2조 9천억. 이거는 예년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 코스닥으로 많이. 코스닥이 더 많은 건데 이걸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어쨌든 쏠림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속도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루에 4조 이상 사는 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 12일 날 4조 4천9백억을 샀고 그다음에 26일 날 엊그제죠. 4조 2천2백억 샀고요. 그다음에 12일 날 2조 3천억. 그러니까 하루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그 날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많이 쏟아대는 날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단일 거래일 날 하루에 개인 투자자들이 4조 5천억을 산다. 이거는 전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그만큼 개인의 순 매수가 몰리고 있고 특정 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만 8조 9천억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에 1조 6천억이니까 두 개 삼성전자 형아와 합치면 이게 얼마입니까? 10조 훨씬 넘어가잖아요. 거기다가 현대 모비스를 1조를 샀고요. 현대 차를 8,300억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시총 1위부터 10위 안에 드는 것 중에 전차 여기에 집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6일 현재 투자자 예탁금,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고요. 증권회사 계좌에 실탄으로 남아져 있는 게 69조 원인데 지난 중순에 한 74조 원이 됐으니까 조금 줄긴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순매수가 있었으니까 그건 감안해서 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곳 역시도 굉장히 큰 수준이죠. 70조에 가까운 예탁금.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한 가지 부담이 되는 게 신용융자 잔고도 역시 21조 5,7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난해 초에 한 10조 정도 했던 건데 이것도 2배 이상 늘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주시장의 지수 상승과 들어봐서 양적 성장을 했다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건 속도 그리고 편식. 속도와 편식에 대한 걱정은 우리 패널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더레이트하게 또 좀 강하게 지적을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글로벌 증시가 미국 증시가 크게 빠졌는데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조정 국면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보일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주가가 많이 빠지는 날 좀 사고 주가가 많이 오르는 날은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의 물건을 좀 줬던 게 작년의 패턴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런 패턴이 좀 깨지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좀 특기할 만한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올해도 지금 사고 있다는 말씀 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 역시 당선 전후로 계속해서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바이든이 기후 관련 정책 4년 동안 2,200조를 쏟아붓습니까? 그게 공약사항이었죠. 4년 동안 임기 첫 임기 4년 동안에 2조 달러 쓴다. 이런 거니까 2,200조라는 게 우리 한 해 정부 예산이 대충 500조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마다 우리 예산만큼 쓴다는 얘기네요. 대단한 돈이죠.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의 언간에는 기후변화라는 걸 대충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폄하했어요. 그래서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은 다 환경론자가 만들어낸 사기지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뜨면서 사실은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인사 중에 하나가 존 캐리 전 상원의원이죠. 대선 후보였기도 하고 거의 대통령 될 뻔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양반을 기후특사, 기후특사로 임명했는데 캐비넷 회의 그리고 백악관의 주요 인사들끼리 하는 회의에 상석에 앉아라. 상설된 자리에 앉아라. 그러니까 이제 캐비넷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기후특사 같은 거는 사실은 특사가 뭡니까? 특별 대사 아니에요. 갔다 오세요. 이런 건데 그런 장도가 아니고 무게감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인사를 했고 거기에 무게를 실었는데 존 캐리의 특사를 배석시켜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한 겁니다. 진짜 한다. 그리고 침식하자마자 예고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는 행정부의 도장도 사인한 거죠. 사인도 하고. 그래서 지금 차트가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한국일보 자료를 저희가 인용을 합니다마는. 보시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거는 뭐 2050년 탄소중립은 우리도 목표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2060년이고 대체로 다 전 세계가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이거보다도 빠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탄소중립을 하면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일자리 천만 개가 생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4년간 2조 달러 투자하고 청정전력계 클린파워계획의 구체적인 그런 얘기하잖아요. 미국의 모든 관용차 전기차로 바꾸세요. 그런데 미국산으로 바꾸세요. 어제 얘기가 있었죠. 그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반대되는 어떤 대기오염을 시키는 산업에 대한 제약 이런 것들도 동시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친환경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바이든 대통령 확정 대기전부터 올라가지고 어차피 이건 대세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대인 이후에 더 탄력을 받았는데 과연 이런 류의 주식들이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큰 테마. 그리고 물경 2,200조의 예산을 쓰면 당연히 이게 그런 기업들로 돈이 흘러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얼만큼 더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을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조금 더 불안한 마음에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습니다. 미국장이 이렇게 빠진 게 혹시 또 큰 조정의 시작인지 이런 걱정들 많이 채팅창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그럼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하영 대표에게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미국 시장 전문가시니까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미국 주식입니다. 이하영 대표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